월드 시리즈에서 정상에 오른 LA 다저스 선수단이 오늘 우승 트로피와 함께 LA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축하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앞서 어젯밤에는 우승에 취한 사람들이 버스를 불태우고 일부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일을 닷새 앞두고 이미 현장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주민발의안들도 상정돼 투표에 붙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발의안들을 알아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쓰레기 발언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낙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등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 보이죠. 양호한 경제 지표에 Ziemi 양호한 경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 지표에 이루어지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전달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시기지 않고 천천히 구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제를 전달합니다. 보기위한 모델로 인식이 단단히 낙태의 상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나라 인식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뉴욕 양키스와의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7대6으로 이기며 7전 4선승제 월드시리즈에서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선수들이 오늘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들고 LA로 돌아왔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이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오늘 오전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는 역사상 8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선수들은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우승 퍼레이드에서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늘 오전 8시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LA시청 인근 그랜드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퍼레이드 시작에 앞서 캐런베스 LA 시장이 다저스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는 스프링 스트릿에서 남쪽으로 시작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동 후 오가와 플라워 스트릿에서 마무리됩니다. 당국은 퍼레이드에 참여할 계획인 다저스 팬들에게 상당수 도로가 폐쇄되고 공용주차장도 제한되는 만큼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들뜬 일부 사람들이 버스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첫 해산 명령은 어젯밤 10시 다저스 스타디움 인근 선셋 블루바드와 더글라스 스트릿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경기 종료 후 도로 통제와 순찰을 강화했고 사람들에게는 LA 다운타운으로 몰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에서는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LA 라이브 근처 나이키 매장을 포함해 여러 상점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경찰은 약탈한 용의자 1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산 명령은 국아와 플라워 스트릿에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게 불꽃놀이 폭죽과 병 등 물건들을 집어던져 결국 LA시 전체의 경계태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곳곳이 폭죽과 자동차가 빙글빙글 도는 요기 등으로 마비됐습니다. 에코팍 에비뉴와 웨스턴 선셋 블루바드에서는 2, 300명의 주민들이 몰리면서 메트로 버스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불에 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버스 파손과 관련해 다저스가 우승한 후 일어난 주민들의 무의미한 폭력 행위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2024 우리의 선택 11월 5일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에는 하루 200여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LA 한인타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3가와 옥스퍼드 에비뉴 교차점에 자리한 YMCA 센터입니다. 센터 입구에는 투표가 가능함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고 투표소 현장으로 유도하는 화살표가 유권자들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로비를 통과한 뒤 투표소에 다가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 용지를 배부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투표 당일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에도 좋습니다. 변수가 항상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사전투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오는 곳이라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이제 해마다 여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권리를, 의무를 행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대선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도 사전투표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표소 측은 하루에도 200여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권자들에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관계자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서류를 챙긴 뒤 투표소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과 그리고 집에 배달된 투표용지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 갖고 오시면 그러면 투표하실 적에 굉장히 빠르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카운티 전역에서 122개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을 비롯한 카운티내 투표소에서는 한국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누르는 간단한 방식으로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동식 투표소를 추가해 사전투표가 가능한 장소를 64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의 표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는 11월 5일 선거에는 다양한 내용의 주민발의안들도 상정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요 입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발의안들을 소개합니다. 주민발의안 36, 10년 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50달러 이하 절도범과 마약사범을 경범 처리하는 기존 내용을 없애고 경절도나 마약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기소될 경우에는 전과 누적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마약 전과 2회 이상은 치료 의무 중범죄로 분류해 수용시설에서 정신건강과 약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 찬성 측은 현재 기승을 부리는 소매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약물에 중독된 거리 노숙자들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쉐리프협회, 한인 데이부민 가주 상원의원도 발의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위협이 없는 경범자들의 재활 대신 이들을 중범으로 만들어 다시 재소자가 넘쳐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교도소 예산이 낭비될 것이란 게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개빈 유썸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민주당, 교사협회 등이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개정하는 주민발의안 3은 가장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발의안은 헌법에 남아있는 이성 간 결혼법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 결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의 판례대로 사실상 합법화된 동성 간 결혼을 아이의 헌법 개정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지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결혼에 대한 모든 규칙을 없앨 경우 동성을 넘어 미성년자 결혼이나 근친, 일부 다처제까지 합법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발의안 32,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현행시간당 16달러에서 18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원이 26명 이상이라면 내년부터, 이하라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2027년부터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0에서 3.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바리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됩니다. 노동연맹과 여성요건자연맹 등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측은 찬성을, 상공회의소와 요시거협회 등 고용주 측은 바리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이른바 렌트컨트롤 확대를 다룬 바리안도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33은 1995년 제정된 임대주택법을 폐지하고, 각 지역정부가 자율적으로 모든 유형의 주택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건물주 측과 세입자 측으로 나뉘어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통제해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신규주택 건설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기존 주택 임대료만 치솟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바리안들도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는 낙후된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 시설 유지를 위해, 주민발의안 4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각 100억 달러의 주정부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예산안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채무증서를 발행해 돈을 빌린 다음, 만기가 되면 이를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갚는다는 것인데, 채권 상환액만 각각 180억 달러와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공시설 안전과 복원,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찬성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반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쓰레기 발언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낙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남부 경합주로 향한 해리스 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성 인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여성의 3분의 1이 트럼프로 인해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여성에 대한 불법 이민자의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이 보호자가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법 이민자의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법 이민자의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미화원에 안전조끼를 입고 쓰레기차를 몰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라는 발언을 비꼬는데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낙태권을 쟁점화하면서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선거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 양상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들 사이 지지율이 해리스는 48%, 트럼프가 49%였는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50%, 트럼프는 48.2%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격전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가는 두 후보 모두 미 남부를 찾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자유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난 29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50살인 마빈 마가나로 어젯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마가나가 진술한 801 사우스 베렌도 스트릿으로 출동해 SUV 차량 안에서 38살 히스패닉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발견된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900 사우스 빅토리아 에비뉴에서는 43살 히스패닉 남성이 총격에 숨졌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LA 한인타운에서 총격이 두 건 잇따라 발생해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이번 사건은 용의자 마가나가 피해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하면서 시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총격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마가나는 3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금됐습니다. 오늘 웨스터 헐리우 지역에서 대규모 할로윈 행사가 열려 내일 오전까지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2024 할로윈 카니발은 산타모니카 블루바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2시간 전부터인 오후 6시부터 도레니 드라이브와 라스에네가 블루바드 사이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1마일 구간에서 진행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LA와 베버리 지역은 주차 제한이 유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웨스터 헐리우드 팍은 내일 아침 7시까지 폐쇄됩니다. 할로윈 카니발은 1987년부터 시작돼 팬데믹 당시 취소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세 곳의 대선 투표용지 우편한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추가 범행 우려가 크다며 방화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건주 포틀랜드 경찰국은 용의자가 30에서 40대 사이 백인 남성으로 보통 체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벤쿠버 투표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488개의 훼손된 우편 투표를 수거해 이 중 345명의 유권자에게 재투표 용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유권자에게는 오늘 중으로 재투표 용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투표함 방화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며 사전 투표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2,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 2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신청 건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의 밑도는 것으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청구 건수는 10월 13일에서 19일 주간 186만 2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천 건 줄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이달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마이크로소프트는 6%, 메타는 4%가 넘었습니다. 두 기업이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해 늘리고 있는 투자가 단기간에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대형 기술주 7개가 모두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2.7%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0월 한 달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장 마감 이후 시장 예측을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시간회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실업 수당 신청자가 전주보다 줄면서 전문가 예측을 밑돌았습니다. 대표적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도 9월에 2.1%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목표치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더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리 선물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미 대선 결과가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유방암 무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인 유방암 검진이 오는 11월 말까지 제공됐지만 선착순 100명에게 검사가 진행되는 만큼 완료되면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리의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홍보 디렉터는 여성 유방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필요한 한인들은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보험자와 서류 미비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크록스 신발이 안전상 문제로 학교에서 신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전국 최소 12개 주 수십 개 학교가 크록스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학교들은 뒷굽, 스트랩이 없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의 레이크시티 초등학교는 교복 규정에 안전을 위해 모든 학생은 발가락이 덮이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며 크록스 금지라고 명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라벨 중학교도 항상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크록스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한 보건교사는 발부상 관련 소식만 들으면 크록스를 신고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안전상 이유로 크록스 착용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용코스의 약사 조판 조시아는 최근 10세 딸이 크록스가 에스칼레이터에 끼어 넘어져 다리에 여덟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며 학교 규정이 최근 크록스를 금지하도록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식품으로 장난을 치거나 친구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조사에 따르면 크록스는 10대들이 선호하는 신발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2010년대 판매 부진을 겪었지만 저스틴 비버, 포스트 말론과의 협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8년 이후 주가 상승률이 S&P 500 지수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크록스 측은 일부 학교의 금지 조치에 당혹스럽다며 여전히 매일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